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 투자그룹 최성민 팀장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종목 휴캠스 가져왔구요 오늘 날짜는 2021년 9월 20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휴캠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웨인이나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구요 그동안 들어왔던 수급이 리스크 관리하느라 조금 매도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세가 도드라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아직 뭐 투매를 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구요 기업의 특성상 화학회사이고 석유나 화학쪽을 많이 관계가 높은 매출의 대부분을 그쪽에서 발생을 시키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떨어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구요 그리고 이 회사의 지금 성장성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탄소배출권입니다 탄소배출권 같은 경우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죠 앞으로도 뭐 여름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제 정말 더워졌다 이제 기후 변화가 정말 심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석유나 화학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또 겨울이 되면 또 왜 이렇게 춥냐 혹한이 오면은 탄소배출권 이런거 이슈가 또 나올 수 밖에 없겠죠 무조건 갈 수 밖에 없는 종목이고 그리고 내년 내후년 탄소배출권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구요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뭐 한 27,000원이나 이렇게까지 21선 터치하는 데까지는 받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구요 조정 더 받을 수 있겠지만 더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너스 주식주작으로 유튜브 멤버십을 소개합니다 이 모든 혜택을 월 1회 12만원으로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